오랜만에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을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네요. 현 정권과 차별하는 대선 1년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대개 이제 권력 누수 같은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새로 부상하는 권력은 대개 대선 1년 전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부상하는 것이 통상관례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얼치기 후보는 벌써부터 현 정권을 흔드는구나. 아마 최상병 특검법안을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시행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그냥 내놓고 그냥 시작한 거죠. 이미 총선 찬패로 정권을 흔들어 놓고 당마저 정권을 흔들면 이 정권이 온전하겠나 최상병 특검발의에 동참할 여당위원이 얼마나 되겠나 그리고 그것은 그 임무는 여당 당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 소관이고 원외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원내 장악력은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당무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거니까 원외 인사가 당대표가 됐을 때 원내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경험담입니다. 그거는 경험으로 하는 말이다. 이미 국회의원들은 4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대표가 되지도 않겠지만 설령 대표가 되어 본들 앞으로 선거도 없고 공청 것도 없다. 그래서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다. 본인 특검받을 준비나 잘 하시기 바란다. 그것은 보수정권을 괴멸시킨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업보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일반 국민들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장 심하게 그 문제를 다룬 인사가 바로 한동훈 후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한동훈 씨가 잘 되라 잘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홍준표 시장의 논평, 보수정권을 괴멸시킨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업보다는 이야기는 조국이 여러분들 주도해가지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받을 준비나 잘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출신들은 그냥 한 번 하면 됐어요. 한 분은 몰랐으니까 그리고 다른 특별히 방송이 나가고 나면 윤 대통령을 찍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후회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그냥 윤 대통령을 찍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자책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핵무장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 소련에 해체되었을 때 본인들이 갖고 있던 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지금처럼 저렇게 러시아에게 당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핵무장이나 핵균행론은 한국과의 운명과 관련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을 약속받고 남침한 6.25 전쟁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받고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북한 해법은 남북 간의 핵균행 정책뿐입니다. 다시는 이 당에 6.25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예당의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 자체의 무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국가 간의 핵균행 정책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노출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면 자국의 안이나 안보를 위해서 동맹국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EU에 속한 그런 국가들 가운데서 무기는 지원하지만 병사를 파견하거나 그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아주 적합하게 지금 핵을 가진 국가와 갖지 못한 국가 사이의 전력상의 아주 결정적인 격차를 잘 지적한 거리입니다.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파리를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더굴은 바로 나토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들어가서 핵개발 이후에 다시 나토로 복귀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뉴욕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서울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지켜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변방의 한 국가인 겁니다. 일본은 모르겠죠. 일본은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NPT 10조 제1항은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제 더굴과 같은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거나 얍삽한 지도자가 아닌 믿음직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핵무장 주장을 하면 좌파들에 의해서 극으로 몰리는 게 두려워서 좌파들 눈치나 보는 얍삽한 지도자는 필요 없습니다. 경제의 제재의 운운함의 본질을 피해가는 비겁함도 버려야 될 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끌린 문제입니다. 조속히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일본과 동일하게 핵물질 제처리 권한부터 우리가 얻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서도 미국도 한국의 방어적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먼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그런 해안을 갖고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핵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참 목이 마른 그런 상황인 거죠. 자주 홍준표 시장이 논평을 통해 가지고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너무나 긴류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게 되면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라도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핵물질 재처리 권한되지 핵을 무장하는 그런 권한을 얻어낼 수 있는 그분은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